이어서 갑니다 오늘 관으로 보냅니다 게임마스터 죽이고 관으로 보내죠 엔딩입니다 바로 가죠 싸우죠 바로 갑니다 저번 시간에 버거 걸려가지고 못 때리는 바람에 약간 박종을 했는데 오랜만에 켰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죽이도록 하죠 이번엔 불 걸고 딜러를 때리자 그냥 아싸리 그냥 풍 된다 이거 왜 맞았어? 아 이거 맞은 거구나 빨리 죽여야 되는데 뭐 왜 죽었어 쟤는? 안 죽었구나 아우 야 너무 살벌한 거 아님? 아우 진짜 너무하네 얘네들 깜짝이야 뭐야 그만 좀 죽어라 좀 야 그만 좀 죽어 됐다 잡았다 으으으으응 아 빨리 너를 놓아줄 준비 아 야 이거 어떻게 그걸 카운터 치니 죽은 거야? 죽었네? 아 치룡 많다 죽어 다음 네일섬도 찍고 오늘 많은 걸 한다 2번이었나? Q로 바로 쳐낸 다음에 빨리 때려봐 때리박아 타아 죽었다 걸고 내려앉아 야 이거 제안 있냐? 아 이거 좀 때리 데미지 1점까지 받으면은 손을 빼버리네 바로 죽이고 그런 건 없나보다 잡았다 대박 뭐야 야 어디까지 쏴 죽여 더러운 칼쟁이 녀석 아싸 터져봐라 쟤 조금 세네 어어 독한 놈들 어어 야 체력 짱 많아 체력 점점 늘고 있어 오히려 체력 점점 늘고 있어 오히려 아 됐어 됐어 일단 풀렸어 적에서 계속 나오나본데 나는 오히려 환영이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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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막 올려 야 때려줘 때려줘 제발 어? 버그 너무 심해 게임이 안 때려 또 아 아 너무 열받아 개똥 게임이야 진짜 저거 부시자 그냥 아 너무 시반데 버그가 그래 죽었다 너는 때려 때려 때리라고 뭐하는 거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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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왜 안해 안 때려 그렇지 때려 됐다 뭐야 이거래 뽑히냐? 뭐야 한거야 이미? 된거지? 여기 적당경 끝내자 지겹다 지겨워 야 왜 안 돼 어 무조건 피해야되네 왜 안되냐 이번에 뭐야 왜 안 튕겨내 아 바로 눌러야 되나? 어 바로 누르는거구나 일부러 텀을 뒀는데 인식 안될까봐 이게 아니구만 빨리 할래 언제까지 싸울거야 버그 걸려가지고 내가 오래 싸울 수가 없어 아 쟤 킹은 너무 어려운데 솔직히 때려 때려 그렇지 때려 때려 그렇지 좋아 아 야 또 안 때려 아 미치겠네 진짜 때리면은 내가 그거를 카운터 쳐가지고 공격을 안 당하는데 안 때려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아예 안 때려 아 안 때려 또 하 아 너무 열받어 이거 좀 아니지 않냐 때려 아 뭐하는거야 진짜 때려봐 아 씨 때려 아 진짜 버그 쓰레기 게임이야 버그 쓰레기 게임이야 버그 이렇게 심한 게임은 태어난 처음 해본다 야 안 때리는 게임이 어딘지 아 열 받어 이러니까 내가 때릴 수 있을 때 때려야 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게임을 네 저렇게 서로 때리게 하고 아 이거를 때리라고 야 기회잖아 지금이 개같은 게임아 아 잡아냐 그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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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안 때려 얘 아 아 내가 태어나서 한 게임이 진짜 제일 쓰레기 게임이야 안 때려줘 그냥 공격을 안 해 공격을 뭐 어떻게 해야 할 수 공격 좀 해 그렇지 잡았다 죽어던 걔 때린다 너 너무 넓어 나를 위기에 몰아넣기에는 잡았다 깼다 아 선 선을 터뜨리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 세상에 이 세상에 독한 놈아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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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 뒤지겠는데 버금 안걸리면서 이길 수 있는데 아 뭐야 뭐야 됐지 빨리 돼 때리기만 해 아 때려 제발 진짜 이건 때려야 돼 마지막이지 스케일 아니야 야 공격이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굴리 끝났고 적합하다 구입 수빅 이즈 조우 도전 가 암 암 암 아 설마 이것도 킹을 죽여야지 죽일 수 있는 건가? 안때려 안때려 왜? 죽을 뻔 쟤서 때리기만 해 진짜 제발 그럼 이길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말도 안 돼 졌잖아 이거 방패 밀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데? 안 죽는 거 같애 킹을 죽여야 죽는 거 같애 공격을 안해 공격을 안해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면은 공격을 안해 이런 게임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거냐? 공격을 안해 난이도 난이도 너무 낮다고 공격을 막아버렸어? 그런 거야? 아 공격만 하면 그냥 한 번에 깰 수 있어 그냥 덜도 벌고 덜도 벌고 그냥 한 번에 공격만 해줘 진짜 공격만 한 번만 해줘 제대로 그냥 제대로 한 번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한 번에 깰 수 있어 영원한다든지 복 Face 복 아 그래 공격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냥 갖고 놀잖아 그냥 아주 그냥 어? 비트 위에 낙은 애잖아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 사람한테 아 아 공 또 하네 아 미치겠네 진짜 해 때려 아 아 나 진짜 못하겠는데 이 게임은 열받아서 버그로 공격 안하는 게임은 터러 처음 해본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애초에? 내 전용 버그냐 혹시? 나만 걸리는? 아 야 공격을 하다가 멈춰서 그냥 서서 보고 있으니까 해피도 안 되고 이거 공격해라 공격해라 아 왜 이러냐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키자마자 날 미치게 하는 게임이 있어 바로 핸드오프에이크 되지 아 미치겠어 진짜 저런 식으로 가면 끝도 없어 언제 한번 맘불려서 버그가 안 걸려야 돼 어 아마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믿고 있어 아 저렇게 공격 안 되면 못 깨 그냥 피지컬이고 나발이고 공격하면서 피해질 위치에 가도 공격을 안 해서 그냥 멀뚱하게 서 있으면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좋아 적절하게 떨어졌어 아 정신 차리자 아 솔직히 아까 한 큐에 깨는 각이었는데 말도 안 돼 이거는 공격 안 되는 건 진짜 개오바야 너무 열받아 너무 멘탈 나갈 것 같아 카드 잘 안 나오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본노야 이거는 뭐야 방금 그거는 나 둘 다 잡았다 갔다 갔다 빨리 해 빨리 해 아 공격해라 아 진짜 진짜 제발 해줘 아 진짜 야 아 장난 간보는 거냐 지금 한대씩 때리는 거 아 너무 열받는데 나 진짜 너무 열받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공격 안 해 공격 안 해 공격 안 해 공격 안 해 공격해 야 이거는 솔직히 환불해야 돼 환불급이야 이거는 환불 할 생각은 없는데 너무 열받어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진짜 나 돌아 버릴 것 같아 이거를 진짜 이거 미칠 것 같아 내일부터 주말인데 이런 이딴 게임 해야 되냐 댓글 좀 보자 스팀 들어가서 나만 공격 안 되는 거야 뭐야 부정적 800개 있는데 컨텐츠 부족함 어 문빨 게임이다 시점이 고정이라 답답하다 뭐야 나처럼 버거 걸린 사람 없어 최근에 한 사람 없냐 공격 안 돼 이거 다른 게임 다 돼 공격 해피 카운터 등이 다크 소울 느낌이다 멋있어 1번 2번 왜 왜 나만 걸리는 거야 진짜 나만 걸리는 거야 이거 아니 나 공격 안 되는데 아니 난 말이 안 돼 이거는 다른 게임 다 되는데 뭐 마우스 키보드 문제도 아니고 공격 공격이 안 돼 공격 불가 뭐 룰이 있는 거야 내가 모르는 공격이 안 되는 룰이 있는 거야 가만히 서 있잖아 어떻게 눌러둬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공격 안 됨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게임은 엄청 쉬운데 공격이 안 돼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하 아 너무 멘탈 나가 이거 공격을 그냥 안 돼 버리니까 그냥 공격이 게임은 또 개 쉬워 어려워가지고 안 되는 거면은 더 짜증날 텐데 쉬운데 안 되니까 이것도 나름 짜증나 어디서 때리기 시작하냐 서로 안 때냐 갑자기 아 뭐야 진짜 한 번만 대줘 진짜 공격 제대로 한 번만 딱 대면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대로만 해주면은 한 번만 이렇게 할 수 있어 진짜 정상적으로 플레이 할 수만 있게 해주면은 아무런 걱정 없이 할 수 있어 이게 마 이게 말이 되냐 내가 게임하면서 공격 안 되는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게 아 아 뭐해 이미 내 멘탈을 깨놓는 것 보소 잡았다 다음에 킹을 뭘 잡아야 되는 그게 문젠데 킹을 뭘 잡는 게 맞겠지 아마도 아 뭐야 아 너무 너무 지금 마템에 가 있어 됐다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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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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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뭐야 야 이거 혹시 창모드로 해서 그런가? 잠깐만요 화면 좀 바꾸고 풀스크린으로 한번만 해보자 풀스크린으로 하면은 말일 수도 있잖아 내가 풀스크린으로 안해서 공개 안 드는 걸 수도 있으니까 채팅창 못 봅니다 아 방해되네 얘네 일단 지금은 되는데? 진짜 진짜 스크린 문제면은 진짜 이거 개 쓰레기 게임이다 리얼로다가 진짜 뭐야 일단은 저 청소노부터 죽이고 이거 너무 쉬워 그냥 오히려 체력을 주는 이벤트야 이거는 그거 깨지마 그거 깨지마 내 체력 포션이야 얘를 죽여 지금은 안 걸리는데? 진짜냐 설마? 창모드로 해서 걸리는 거냐? 창모드로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아 잠깐만 잠깐만 뭐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잡았다 소환 좀 해줘 아 너 쟤도 부활시키냐? 넌 죽여야겠구나 아 그걸 왜 부셨어 야 그걸 부수면 어떻게 해 내 체력 포션인데 아 아 몰라 그냥 죽여 귀찮아 어차피 이거 공격만 통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100%야 아 아 창모드가 범인이었나? 진짜 창모드가 범인이었나봐 아 말도 안 돼 개 열받어 야 빨리 불러봐 잡았다 놀랐어 야야야 이건 좀 아니지 쟤 잡았어? 엄청 빠른데? 아프잖아 죽어 다음 갖다 대 바로 찢어줄테니까 빨리 찍어 이런 개 흐잡 게임을 개 고통받게 만들다니 진짜 진거 아닌가 싶다 빨리 에너지파 쏴 죽었다 다음 회사에 죽는거지 그냥 알달 없는거지 갖다 대 그래 하나도 안걸리네 이거 창 모드가 범인이었네 소통을 포기하고 게임을 클리어한다 킹 어디서 나와 이게 킹이냐? 가운데가 킹구나 킹을 죽여 킹을 아 야 정신 차려 누가 킹이냐 얘였나? 야 뭐해 왜 왜 왜 방패 때문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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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한꺼부리 갔다 죽었다 끝났다 게임 그만 뿜어 죽여버리기 전에 그만 뿜어 죽여버리기 전에 그만 뿜어 개짜짓나 개짜짓나 아 어우 개짜짓나 어우 개짜짓나 어우 개짜짓나 뭐야 뭐한거야 뭐했어 쟤 죽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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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그만 뿜어 뿜으면 끝나는거야 이제 너는 뒤져서 진짜 야 이게 뭐야 뭔짓이야 뭐한거야 방금 어떻게 피하라고 이거는 피할 데가 없잖아 뭐하는거야? 저건 좀 심하지 않냐? 어떻게 피하라는 굴러서 피하라는거야 그럼 주사위를? 어 됐어 어 이유를 알았으니까 상관이 없어 이제 이게 움직이면서 누르면은 맵 밖으로 마우스가 나가나 마우스가 안보이는데 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창모드인걸 깨닫게 됐냐면요 갑자기 방송 송출하며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인가 봐 진짜로 죽었다 진짜 이번에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안 맞고 잡을 수 있어 나 끝났어 빨리 갖다 대 소환시켜 빨리 소환시켜 빨리 소환시켜 빨리 됐다 다 죽었다 됐다 다 죽었다 그냥 치키 잡았고 됐어 야 말도 안 되게 쉬운걸 갖다가 시방 지금 몇 번을 하겠다 이거지 공격을 막아서 창문도 지원 이따위로 할거면 그냥 하질말지 그냥 빨리 쏴 봐 에너지 파 대 내려 내 대 한정이네 소환해 다음 해골이었나 풀피 만들자 200 만들자 한정이네 이럴게 쏘고 달리야 이씨 암절랬네 이씨 왜 맞아 체력 내놔 부활했냐 쟤도 일반 몹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때려 죽이자 어차피 체력도 안되는데 부활까지 내 하나에 보너스로 삼아 이씨 개놀났네 저 상자만 남겨도 되는거 아니에요? 죽이고 그냥 좋아 부활 시키라 그래 좋아 어딨어 부활 맨 일단 얘부터 어 니가 부활 맨이구나 어차피 좀 빠르다 했어 폭발생겼어 아이 그거 때리지마 내 포션이라고 좋았어 너 부활 없지? 저거 때리면 안 돼 저거 때리면 안돼 죽은거야? 그래 그래 계속 소환해 계속 소환해 계속 소환해 의자 옆에서 떨어져라 겸치 빨아야된다 쳐맞는게 더 큰거 같다 어째? 야 의자 부수지마 제발 진짜 의자는 봐줘 그렇지 그치 그치 의자만 있으면 돼 생각에는 아 의자 너무 늦잰 늙인데 그냥 놀다 보면은 의자에서 부활 시켜주겠지 드리대 드리대 데려와 드리대 드리대 계속 드리대 계속 드리대 풀빛 찍을거야 계속 드리대 계속 드리대 풀빛 찍을거야 계속 드리대 아 때리지마 제발 창 모드가 범인이었다니 이건 말도 안되는 게임이야 어째 이상하더라고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다 눈 업진이어서 내가 내가 눈치 없는 친 따라서 다 한거였어 빨리 불러와 야 뭐야 왜 부서졌어 아 개치사해 내껀데 솔직히 130이면 이길 수 있어 날짜를 없거든 여기 쏴라 너의 유행이 끝났어 이길 수 있어 너의 유행이 끝났어 뭐야 왜 왜 안됐어 좀 늦었나 됐죠? 에너지파나 처먹으라 이말이야 드리대 손모가지 날라가는거야 이 게임 마스터 왜 이렇게 잘 받고 와냐 왜 불붙냐 근데 쟤 이거 언젠다 한정 아니었어?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니? 야 아 인간이 해라 아 이게 뭐야 콤보 넣어 치사하게 70 남았잖아 콤보 넣는 게 어딨어 반칙이지 죽었냐 벌써? 50 따랐어 아 이거 뭐 떠있는 거였어? 풀렸다 풀렸지 됐지? 깨고 해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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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 뚜껑 맞아서 살짝 멘탈 나갈 뻔 했지만 얄짤 없다나 아 죽었다 불러 아 와 너 때리고 불러야지 맞아야지 말일 시간이지 나한테 에너지부 쏘고 죽었다 죽었다 넌 죽었다 넌 그리세 그리세 손가락 다 잘라버릴거야 아 4대밖에 안맞는 클라스 보소 아 돼 아 굿대지 아 굿대지 아 저기서 불에 써버렸네 아 저기서 불에 써버렸네 됐다 뒤졌다 나 뭐야 잡았어? 잠깐만 바로 드리는 놈이 어딨네 세상 세상 맙소사 개새끼야 아 여기서부터구나 어 잠깐만 저거 굴러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러면은 내가? 방도가 있냐? 아 구르면은 피해지는 구도가 아니라고? 아 그러면은 애초에 줄을 형성할 때 왼쪽에 있었어야 됐나봐 그리고 줄을 따라가야 되나보다 저거 두 패턴이면은 이번 거는 못 피했어 아니구나 처음부터 다음 패턴에서 내가 따라갔으면은 피했겠구나 아 괜히 굴렀네 고르는게 아니었구나 빨리 해봐 드리드 가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바로 때리는거 오바하지 아 진짜 개호바네 포화속에 집어넣어 죽었다 다 아 너무 빠른거 아니야 진짜 너 때리는거?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서 템프가 꼬이잖어 연기기사야 완전 아 됐다 여기 쓰면 되지 그냥 드리세 빨리 뭐야 왜 안돼 그렇게 바로 눌렀는데 아 W를 눌렀구나 아 이런 무조건 네네 맞을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나봐 더 막 고른거 없나봐 히트 제한도 있고 여기서부터 끝내자 부활해봐 마음껏 쟤 죽인다 일단 잠깐만 그건 좀 오바인거 같애 너 왜이렇게 노딜로 때리냐 기분 나쁘게 귀여워 그렇지 폭탄맨 내 체력이 되는것이야 방패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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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치 빨아야돼 의자 부활 부활해 부활시켜 부활시켜 도대체 말고 부활시켜 제발 의자만 일하고 있잖아 부활시켜봐 그렇지 부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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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환장한 공격이지 아 죽어냐 아니지 어 죽으면 안돼 일어나 어 어 죽으면 안된다 일어나라 좋아 부활시켰구요 그렇지 쭈욱 그렇지 개꿀 다시 소환해봐 그렇지 아 칠수 때렸다 야 그렇지 부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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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파 쏘세요 아 잘했죠 아이고 달달하죠 아이고 달달하죠 155조 아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되때리면 안돼 진정해 때리려 하지마 때리려 하지마 날 도와주는 녀석이라고 그렇지 부활시키고 들어와 들이대 들이대 그렇지 들이대고 풀피고 그걸 지금 하면 어떡하니 니꺼랑 같이 해야지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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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그분을 건드리면 안돼 그렇지 부활 좋아 저거 드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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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냐? 아 제발 죽지 말아라 아 죽었어 나약한 녀석 드리대 체력 아까보다 훨씬 많다 콤보만 안맞으면 된다 아까 날에다가 체력 많다고 날에다가 처 맞아서 그렇지 다음 손님 풀피 만들어주셔야죠 200 만들지 200 빨리 들이대 안돼 안돼 때리지마 안돼 안돼 때리지마 안돼 안돼 때리지마 진정해 안돼 안돼 드리대 채팅 아무도 없겠지 없네 다행이야 채팅 있어도 못 읽기 때문에 잘됐죠? 풀피죠 드리대 손가락이야? 연지곤지야? 200이다 200 다 죽었다 콤보만 안맞으면 된다 콤보 두번 맞으면 그리고 딸피 되니까 벌써 일어났어? 손 좀 따가운가 보구만 드리대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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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이런거 어디있음 죽었다 죽었다 너는 155다 지금 아 그게 맞으면 안되지 아 그게 찔리면 안되지 너 지옥불 맞은거 맞냐 왜이렇게 튼튼하냐 죽었다 어우 야씨 개 독한새끼 양아지새끼 내가 찍어 오른쪽 왼쪽 여기서 있자 돌려봐 돌려봐 아 이거 좀 빠른데 레이저 상승되는게 선하기 쉽지 않은데 저거 방패로 막는거 맞죠? 몸으로 흡수하는거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 길이 너무 많고 도전해 너랑 가만히게 나는 으악 도전해버린다는게 너에게 나의 놈을 없을때 잠시만 잡았다 죽은거냐? 비켜 이거 부실거야 죽었어 엄마 어? 깜찍한 공격을 해 감히? 죽었다 내가 죽겠다 야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는? 여기서 기다려봐 여기다 여긴가봐 여긴가봐 은근히 넘네? 한쪽에 몰려있어서 좁을줄 알았는데? 어 폭발이지? 끝났다 너는 뒤졌다 진짜 복창해라 죽었다고 내 생각에도 이쪽 폭발도 여기서 끝나 뭐야 안하네? 어 죽었다 너는 이제 내꺼 없지? 뭐 리치 나온다던가 그럼 개짓거리 안할거지?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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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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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어디서 살겠다고 발버둥이야 손가락 다 잘라볼라 그냥 도전과제 달성 던전 마스터 아 버그 없으니까 두번째에 그냥 바로 깨버리자너 아 이렇게 쉬운걸 창 모드에서 공격 안되는걸로 날 말아먹게 해? 아 찍고 있는거 맞냐? 아 너무 끔찍했어 너 왜 살아났냐? 아 이게 부서졌네 뒤에 있는게 어 부서졌어 야 이렇게 해서 방종해야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구요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공격 안되서 나 암 걸릴뻔했는데 직접 공격키를 안 누른 여러분도 얼마나 암 걸렸겠어요 창 모드 때문에 맞물려서 되는거 같은데 어 나 아무 적혀있는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길래 나만 걸린줄 알았어 얼마나 부들부들 됐는지 리얼타임으로 본 여러분들이라면 알겁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2는 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게 뵙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2 아 창 모드로 해야돼 안돼요 이거 어 다음게에서 뵙죠 이렇게 해서 무한모드 한번 볼까? 응 뻥이구요 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뵙뵙 뵙뵙